성경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독범위는 에스라 1장에서 4장, 학계스가리아 전체, 이어서 에스라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성전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전재건공사에 들어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정책으로 이미 혼혈민족이 되었고 혼합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견제하기 위해 불이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재건 계획을 막습니다.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에스라는 그 원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즉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에 무뎌진 신앙의 원인을 두고 신앙 회복을 독려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라 1장에서 4장, 학계, 스가리아 전체 이어서 에스라 5장에서 6장을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265일 에스라 1장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영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너버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의 그릇이 천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서라 2장 옛적의 바벨론 왕 너버가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네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너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 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자손이 743명이요 나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사람이 223명이요 너보 자손이 52명이요 너보 자손이 52명이요 박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63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와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기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쿱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요 너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싼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너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수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룩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도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위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화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라. 제266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눌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서할제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두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소리로 줄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줄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요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룩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톤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룩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요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물이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수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울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로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267일 학계일장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발매하마 서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할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굴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룩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룩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할디엘의 아들 내종 수룩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268일 스가리아 1장 다리오 왕 제 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중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리아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과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굴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굴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굴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카리아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귀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T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카리아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하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근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리아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귀빗이요 너비가 십귀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그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리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리아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싸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니아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근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제269일 스가리아 7장 다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근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파를 행하며 서로 인혜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피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근강석갑게 하여 율법과 만근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근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리아 8장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 마여 이루시되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호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혼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근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유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근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 자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됐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로 아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의 아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져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근의 여호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근의 여호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리아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대는 잡죽이 거주하리라 내가 불레새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요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품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보라 내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왁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왁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왁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울멧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왁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리아 10장 봄비가 올 때 여왁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왁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손악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듯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왁아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뚤이 그에게서 알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중의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고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국당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노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국의 귀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제 271 스가리아 11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므로다 파산의 상수리 나무더라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으므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므로다 여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즉 여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스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의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소랄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굳히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찌지리라 와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카리아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리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와 쌓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탐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디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와 쌓은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림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목이 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무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스카리아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화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리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갈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화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화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카리아 14장 여화의 날이 이리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화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취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화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화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대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화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느니 그날에는 여화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몽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무통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사실은 저주가 있지 않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화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화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와 곧 금은과 의복이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채로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굴에 여화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망굴에 여화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화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화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화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합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화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트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화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제 271일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요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드에 대아들 수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라하니라 그 글의 일러수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 적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량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하사람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 손에 넘기심해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서라 6장 이에 다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에 높이는 육식규빗으로 너비도 육식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대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노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보라대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곤면을 달았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시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냥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딸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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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 감사합니다.